안녕하십니까 꿀닷컴 편집장 알티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부터 유로 2020이 개막을 하는데요 사실 뭐 2021년이긴 하지만 지난해에 열려야 했던 유로 대회가 1년이 연기되어서 이번주 토요일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꿀닷컴은 유로 개막에 맞추어서 각 조 A조부터 F조까지 각 조 각 팀의 특징들 그리고 뭐 감독 그리고 주요 선수가 누가 있는지 한번 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 A조가 은근히 또 죽음의 조예요 자 A조는 이탈리아, 스위스, 웨일즈, 터키 이렇게 4개 팀이 숙혀있는데요 일단 이탈리아를 한번 보시죠 뭐 이탈리아 하면 월드컵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영원한 우승후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사실 이탈리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탈리아 축구의 암흑기가 아니냐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죠 그랬던 이탈리아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맨시티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로베르트 만치니 감독이 이제 이탈리아 대표팀에 부임한 이후에 이탈리아 대표팀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 2020 예선전에서 10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요 최근까지 이제 공식 경기 27경기에서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2021년 들어서는 모든 경기에서 실점이 없어요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가장 최근 가장 마지막으로 실점한 게 이제 작년 10월 네덜란드전에서 그 반더비클 선수에게 실점한 것이 마지막 실점이라고 하니 거의 한 8개월 동안 대표팀 경기에서 실점이 없는 막강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임 초기에 비해 현재는 이제 이탈리아 내부에 내에서도 좀 만치니 감독을 많이 밀어주는 분위기고 뭐 성적이 좋으니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분위기에 이제 뭐 이어서 2026년까지 이탈리아 대표팀 재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팀을 지도하고 있죠 네 이탈리아 대표팀에 굉장히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할 선수는 저는 이제 로렌조 인신의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벤투라 감독 체제 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어요 뭐 소속팀에서는 활약이 좋았지만 벤투라 감독은 중용하지 않으면서 경기에 뛸 기회가 별로 없었고 급기야 2017년 11월에 있었던 스웨덴과의 경기에서는 당시 이제 베테랑 미드필러였죠 데로시 선수가 벤투라 감독에게 인신의 좀 써라 인신의 투입해라 라고 종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벤투라 감독의 그런 축구 철학에 좀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로베트 만치니 감독 하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중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인신의 선수의 출전을 주장했던 그 데로시는 현재 만치니 감독 그 체제의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 뭔가 이제 코칭 스택과의 신뢰도 많이 쌓아놓은 인신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뭐 스위스 대표팀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메이저 대회에 나설 때마다 항상 복병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최근 이제 메이저 대회 유로 2016과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16강에 진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복병이라고 평가를 받은 팀인데 감독은 이제 블라디미르 페티코비치 감독인데 2014 월드컵 이후에 대표팀을 이끌면서 두 번의 메이저 대회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최근 성적도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지난해 11월 벨기에전 패배 이후 지금 무팽진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선수는 역시 뭐 스위스라면 제르당 샤크리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뭐 간판의 스타죠 알프스 메시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뭐 올 시즌 뭐 올 시즌뿐만 아니라 이제 리버풀에서 이후에 이제 출전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이제 경기 감각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유로 2016에서 보여줬던 그 폴란드전이었죠 오버헤드킥 그림 같은 골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세르비아전에서 터트렸던 그런 극적인 결승골 등이 스위스 팬들한테는 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인 것 같고요 항상 대표팀에서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 그래도 가장 믿을만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또 터키 터키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터키 하면은 이제 세누 기네스 감독이 이끄는 팀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를 탄탄하게 하고 이제 뭐 역수비주의 경기를 펼치는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레스터시티에서 활약을 하는 이제 세윤즈 선수를 중심으로 뭐 데미라리라든지 뭐 오장 카박 이런 선수들의 조합으로 센터팩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예선 10경기에서 고작 3실전밖에 안 하면서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했습니다 네 프랑스에 이어서 조 2위로 본선 무대에 진출을 했고요 자 세누 기네스 감독은 FC서울 감독을 역임한 바 있기 때문에 국내 팬들한테도 굉장히 잘 알려진 감독이고요 또 2002 한일 월드컵에서는 3위까지 3,4위전에서 우리랑 만났었죠 3위에 오르면서 굉장히 이제 테코네스의 인기를 많이 구구하는 감독입니다 2019년 터키 대표팀에 복귀를 해서 지금 현재 터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어 간판스타 이제 부락 일마즈 선수가 있어요 부락 일마즈 선수를 좀 알아보면은 이제 터키는 사실 이제 중원에 뭐 찰라노글루라든지 아니면 수비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세운주 요런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간판스타를 뽑자고 하면 저는 일마즈 선수를 뽑고 싶어요 리레에서 이제 이번 시즌에도 좀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우승에 그리고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3월에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대표팀에서도 자신의 가치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기대되는 터키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마지막으로 A조 웨일즈가 있습니다 웨일즈는 이제 지난 대회 유로 2016에서 4강에 오르면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죠 하지만 이번 대회는 그렇게 썩 좋아보이진 않아요 예 지난 대회에 비해 이제 스쿼드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에이스 갈리스베일 선수도 이제 노장에 접어들었고 또 이제 미드필더 에런 램지 선수도 올 시즌 뭐 유벤투스에서 크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많이 경기에 못 뛴 상황이고요 토트넘 3인방 갈리스베일, 조로든, 벤 데이비스 이렇게 선홍민 선수의 동료들이 뛰는 대표팀이기도 합니다 자 감독은 로페이지 감독으로서 라이언킥스 감독이 이제 중도 뭐 개인사로 중도 하차한 이후에 급하게 선임이 된 감독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4백을 쓰다가 3백으로 전환한 후에 성적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7경기 4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4경기에는 클린시트로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좀 탄탄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요 선수는 간판 스타는 누가 뭐래도 갈리스베일을 꼽을 수 있겠죠 네 갈리스베일이 이제 뭐 굉장히 신인급 선수들 다니엘 제임스라든가 아니면 해리 윌슨 등 젊은 공격수들이 있지만 그런 선수들을 잘 이끌고 공격에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갈리스베일은 이런 말을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웨일즈 골프 마드리드라고 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듯이 웨일즈에 대한 또 사랑 애정이 특히 깊은 선수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올 시즌에 토트넘에 임대를 가면서 경기에 좀 많이 나섰죠 그래서 경기 감각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갈리스베일이 이번 대회에서 어떤 마법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웨일즈의 조별 예선 통과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기 일정을 보니까 1차전 개막전에 이제 이탈리아와 터키가 만나거든요 저는 이 두 팀이 조일이를 다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1차전 맞대결의 향방에 따라서 이 A조 순위도 조금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1위 이탈리아, 2위 터키, 3위 스위스, 4위 웨일즈를 예상해 봅니다 그럼 저는 B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